자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날 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힘을 좀 내가지고 추세전환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모습으로 2019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2019년 1월달에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봐도 괜찮겠죠. 부디 2020년에는 7000불대를 바닥으로 삼고 지지자로 삼고 계속해서 상승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 좀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암호화폐 거래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님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미래의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싼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은 암호화폐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기관인데도 이런 식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회사 블룸테크놀로지와 두바이의 부동산 업체인 맥그레고가 함께 파트너십을 뱉고 부동산 구매자들이 블룸테크놀로지 암호화폐 로커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약 천여명의 한국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두바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도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도리움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몇 가지 긍정적인 기술 지표가 목격되었다라는 소식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데이브드 웨이브 나름 좀 알져있는 분석가인데요. 데이브드 웨이브는 비트코인이 6천 달러 때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맞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하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도리움이 최근에 바닥을 찍었으며 강세 추세 복귀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도리움이 2018년 저점과 2019년 바닥의 0.786 피부나치 되돌림 레벨에서 최근 반등했음을 지적을 하면서 이도리움의 맥디가 중기적 관점에서 역전 신호를 보여줬으며 이는 강세론자들에게 긍정적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도 올라가고 싶으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최소한 횡부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 시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총 휴대전을 보시면 최근에 또 바닥을 찍고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가 반복이 된다 보시면 휴대전 바닥 확인하고 다시 한번 찍은 후에 높게 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조만간의 알트 시총 큰 상승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2020년에 알트 대잔치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의 2020년 전망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맞지만 비트코인은 틀렸다 라는 주문은 이미 먹히지 않는다. 아마우페 산업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분산형 프로토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을 쌓아 올리다 보면 사용자는 더욱더 유용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신규 프로토콜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활발하게 디파이 쪽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해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지난 7일간 어떤 채굴자의 비트코인 캐시 해실 레이트가 점유율 39%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것이 68.75%까지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을 공격할 수도 있었겠죠. 이에 관련해서 미디어는 이야기합니다. 익명 채굴자가 점유한 비트코인 캐시 해실 레이트의 대부분은 특정 실체가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들이 현재 해당 해실 레이트를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했을 때보다 비트코인에 집어넣었다면 약 2.9%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트코인 캐시에 해실 레이트를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채굴자들의 정체 역시 좀 궁금한데요. 한편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대비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 좀 아쉽기는 한데요. 비트코인 상승률에 대비해가지고 다른 때보다는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률이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2020년에 알트코인들이 활발하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뭐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승 기대를 해보고요. 자 얼마 전에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퓨디파이라는 유튜브가 나는 앞으로 디라이브라는 플랫폼에 가서 스트리밍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받았었는데요. 이 디라이브가 이번에 트론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괜찮은 플랫폼 하나를 트론이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셈인데요. 이 트론 같은 경우는 트론 TV도 또 따로 있죠. 과연 저스틴선이 그리는 그림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2020년 트론의 미래도 나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래사라고 볼 수 있는 폴로니엑스에서 최근에 고객들에게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이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스팸메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라고 하네요. 폴로니엑스에서 고객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일까요? 부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나미에서 비체인 관련된 소식이 또 있는데요. 비체인 재단이 긴급 투표를 진행해서 469개의 해커 주소를 연구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제 동의 1430표 반대 30표고요. 이번 투표로 해커 소유 주소가 모두 연구 차단되면서 7억 2700만 개의 비체인 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의 물량의 1%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가격 상승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해커들 정말 문제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사기꾼 없는 세상, 해커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직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유엔 같은 경우는 조직 간의 협력 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유엔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일원으로 5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시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은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파포아 뉴기닛 돼지 공급망 관리 그리고 국제연합 자본개발기금의 네팔 송금 프로젝트, 유엔 개발계획의 에콰도르 코코아 공급망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이도류 재단으로부터 기부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은 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SEC의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가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의 규제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회에 암호화폐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의회는 규제정책의 명확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자 2020년에 새로운 크립토 법률이 미국에서 소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 명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 법률이 될 텐데요. 하루빨리 소개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그리고 SEC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이 클레이튼도 한번 갈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순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몸이 하얀 기린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뭔가 좀 소름끼치지는 않고 이쁘네요. 유니콘처럼 하얀색의 기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도 까도 비트코인을 까는 것이 즐겁다는 피터시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연말을 앞두고 상승한다. 얼마 전까지 미국 증시 버블 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놓고 또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까느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와이스 크리프트 레이팅스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연초와 비교해서 100% 상승했어. 근데 다우존스 주가 평균과 비유를 해보면은 걔네는 36%밖에 안 올랐어. 정신 차려 이 양바나. 자 2020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꼭 상승해줘가지고 피터시프의 오만한 콧대를 그냥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개코 공동창업자 이름이 재밌는데요. 바비옹입니다. 이 바비옹씨가 이야기합니다. 최근 일각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와 현물시세 간에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지만은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증거가 왜 없습니까? 전 CFTC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근히 암호화폐의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2P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컬 비트코인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경 없는 통화로 거듭날 수 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사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국경 없는 통화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 발행 통화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 생태계와 시너지를 내는 일종의 보조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비탈릭도 전에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는 공존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존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드디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것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을 맞이해서 노보그라츠 다시 한번 그의 예측을 남기는데요. 노보그라츠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 2020년 가격은 12,000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구라그라츠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이 사람 예측이 맞았었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16,000달러 이상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틀렸어요. 자 그렇지만 항상 이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던지기도 한다라는 노보그라츠. 그는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천만표 이상을 뒤처지며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남겼는데요. 만약에 예측이 틀린다면 다른 트위터 유저와 이더리움 한계,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내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그 반면에 훨씬 더 과감한 예측을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메가피 삼촌입니다. 존 메가피가 보는 2020년도 비트코인 가격인 100만 달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뭔가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면서 전세계를 패닉으로 휩쓸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특별한 예측이나 분석은 나와있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관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최근에 7700불대, 800불대 혹은 8000불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전환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7400불을 뚫어야 그래도 그나마 추진력을 충전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7400불도 좀 더버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강세를 기약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롱숏 포지션 비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비트맥스와 바이낸스에서 숏 비율이 증가했음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19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신나게 기분 찬 정보들과 뉴스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찬 미래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 목표 세우신 것들을 전부 다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토마토 농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보다 더욱더 우수질이 많은 202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여기서부터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훈도 감사합니다.